2018년 4월 학력평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네 가족 유전형질 가와 나입니다. 가는 A,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관계 분명하다. 구성원이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따지고 있고 DNA 상대량을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기역과 디귿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가에 대한 형질이에요. 가에 대한 형질을 봤을 때 지금 A 스타가 하나인 애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형, 디귿, 기역 이렇게 봤을 때 형과 동일한 발현을 하는 애가 존재하는 디귿이 있다면 같은 유전자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질이 다른 애가 딱 튀어나왔다. 유전자량이 같은데 형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아 얘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성염색체 유전이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과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는 D가 디귿이 바로 이제 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스타, A 스타죠. 그 다음에 Y를 갖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형도 X이면서 A 스타를 가지고 있고 Y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빠, 엄마, 누나 중에서 남성, 오로지 남성은 이제 디귿 아빠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기역과 니은으로 따져볼 때 이제 A 스타를 한 개를 갖느냐 두 개를 갖느냐에 따라서 엄마와 누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누나 같은 경우는 아빠로부터 A 스타를 하나 더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이제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죠. A 스타를 받든 A를 받든. 그런데 엄마한테서 A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엄마가 A 스타, A 스타를 갖게 된다는 것에서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누나가 될 거고요. 얘가 엄마가 될 겁니다. 누나죠 누나. 자, 엄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X에 X에 A와 X에 A 스타를 갖게 될 거고요. 엄마 딸한테 X에 A 스타를 엄마가 주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A 스타를 줘서 누나를 만들어 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성형색체 유전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E형 접합일 때 발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전형제를 발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 열성 유전이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열성이냐면 A와 A 스타 중에서 A 스타가 열성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수로 갈 건데요. 자, 철수가 이제 쭉 가다가 철수가 태어났을 때에 비블리가 일어난 정자 A에서 이제 철수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이 철수한테서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이제 철수가 형질이 나타나지 않을 거래요. 형질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A 스타를 가지고 X에 A 스타를 가지고 있으면서 Y이면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형과 아빠와 동일하게 형질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에 X에 A를 하나 더 가졌다는 얘기죠. 우성 형질을 하나 더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XXY의 클라임 필터 중후군임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A 스타 이렇게 X 스타 Y는 아빠가 그 다음에 XA는 엄마가 줬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빠는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에는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자 B도 볼게요. 자 B를 보게 되면 지금 엄마는 B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 B 스타가 될 것이고 누나는 지금 없어요. B,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잡종일 때에는, E형 잡종일 때에는 지금 나타났다가 형질이 나타났다가 B, B일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B가 열성형이구나. B 스타 보다 열성형이구나. 그 다음에 형질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성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B, B 스타이기 때문에 형질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형은 B, B죠. 그렇기 때문에 열성 순종형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철수 같은 경우는 B 스타, B 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나의 유전자형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맞는 말. 누나는 엄마한테서 A 스타와 B를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누나는 A스타를 엄마한테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B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A가 형성될 때, 정자가 형성될 때예요. 비불리가 감수, 상동염색체 비불리가 1분열에서 일어났다.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